안녕하십니까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발언하면서 연불정토법을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한번 볼까요 52페이지 52페이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 시 한자로 된 시 이 부분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서 마무리 했었죠 자 52페이지 중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꿈속에서도 연불이 이어지지 못한다면 아직 공부가 충분히 익지 않은 것이다 정말 간절하고 정말 정성스럽게 연불하면 꿈에서도 딴짓하지 않고 연불할 정도가 돼야 된다 그렇게 꿈에서도 연불이 한 덩어리가 되고 꿈에서도 연불이 몰입이 될 정도면 그건 정말 공부가 기피된 것이다 근데 사실 우리같이 평범한 중생들이 또 지금 여러분들같이 직장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 오로지 연불에만 집중해가지고 꿈속에서도 연불이 될 정도로 수행이 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꿈에서 연불이 된다 안 된다라는 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으로 하염없이 하염없이 나무아미탑을 나무아미탑을 연불하시면 됩니다 또 나는 꿈에서 연불이 안 됐는데 나 어떡하지 이렇게 지레짐자 벌써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그냥 시간 남는 대로 틈틈이 틈틈이 연불할 때마다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그렇게 나무아미탑을 연불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에서 깬 뒤에 부처님 앞에서 피가 나도록 절을 하며 크게 참회하라 꿈에서 연불이 안 되면 잠에서 깨고 난 뒤에 부처님 앞에서 피가 나도록 절을 하며 크게 참회해라 이렇게 2, 3년 동안 정진하면 자연이 깊은 잠 속에서도 연불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머리 깎은 출가 수행자들은 부처님 앞에서 피가 나도록 절을 하며 크게 참회하면서 연불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평범한 가정중부나 혹은 직장생활하는 거사님들은 이런 마음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꿈에서도 연불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연불을 하시되 그냥 꾸준히 꾸준히 닦아 나갈 뿐이고 혹 꿈에서 연불이 되지 않는다면 너무 걱정하거나 근심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기보다는 내가 더 열심히 닦아야 되겠다 더 열심히 닦아야 되겠다 그렇게 피를 흘리는 마음으로 절을 하면서 피를 흘리는 그런 마음으로 더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연불하신다면 꿈에서 연불이 되든 안 되든 반드시 우리 마음의 연불 공덕이 차곡차곡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2, 3년 동안 정진하며 이렇게 간절히 간절히 부처님께 참회하면서 열심히 정진하면 자연이 깊은 잠속에서도 연불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제가 예전에 선원에 다닐 때 선방에 다닐 때 그때 제가 화두 공부를 했었거든요 화두 공부를 했을 때 물론 제가 열심히 목숨 걸고 수행을 하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러운데 한창 선방에서 정말 간절하게 열심히 열심히 화두를 참고할 때는 정말 꿈 속에서도 이렇게 화두를 하고 있더라고요 꿈 속에서도 꿈을 꾸고 있는데 꿈 속에서도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하고 꿈 속에서도 제가 이렇게 이 먹고 이렇게 화두를 참고하면서 잠에서 딱 깨고 그런 경험을 몇 번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간절하고 정말 정성스럽게 연불하면 그때 공부했던 것처럼 꿈 속에서도 딴짓하지 않고 이렇게 연불 수행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잠에서 깬 것과 같고 죽는 것은 잠자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꿈에서도 연불할 수 있어야 죽을 때도 자연이 연불하여 왕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꿈은 잠재의식의 세계잖아요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의 잠재의식의 세계가 꿈인데 꿈에서도 딴짓하지 않고 연불할 정도면 그 수행자는 100% 극락세게 태어날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뭐 자꾸 간절히 정성스럽게 우리가 닦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연불 공부는 모름지기 자기의 검증이 필요하다 자기 스스로 관찰하고 자기 스스로 끊임없이 검증해야 된다 즐겁거나 괴롭거나 순경계나 역경계 속에서도 우연히 연불이 끊어지지 않고 사랑과 미움의 경계선도 흔들리지 않으면 생사의 갈림길에서 저절로 일심분란을 얻게 될 것이다 일심분란 일심은 마음, 연불이 마음이 하나로 집중된 게 일심이에요 한마음, 일심 이렇게 마음이 하나로 집중된 거 분란은 어지럽지 않다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고 몰입되어서 더 이상 마음이 어지럽지 않은 것이 일심분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념으로 일념으로 한 생각으로 연불하고 연불하고 연불하게 되면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고 통일되어서 오로지 연불이라는 하나의 덩어리만 있을 뿐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일심분란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 불자들을 보면 즐거울 때는 즐거워서 기도를 놓치고 괴로우면 괴로워서 기도를 놓치고 순경계는 좋은 경계입니다 좋은 일 순경계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겨서 기도를 놓치고 역경계 역경계는 나쁜 경계 나쁜 일입니다 역경계 나쁜 일을 당하면 나쁜 일을 당해서 기도를 놓치고 사랑과 미움의 경계에서 끊임없이 마음이 흔들려서 이 연불을 놓치는데 진정한 불자라면 기쁘면 기쁜대로 나무아미타불 슬프면 슬픈대로 나무아미타불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긴 대로 나무아미타불 나쁜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생기는 대로 나무아미타불 오직 이렇게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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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생각이 이어지면 결국 일심분란이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불자들이 많이 여쭤봐요 스님 저는 평생 관세음보살을 염불했는데 관세음보살 부르면서도 극락세계에 태어낼 수 있습니까? 저는 평생 지장보살 염불했는데 지장보살 염불하면서도 극락세계에 태어낼 수 있습니까? 예 책에 보면 된다고 나옵니다 물론 나무아미타불 부르는 게 가장 좋지만 가장 좋지만 옛 선지식들께서 남긴 기록에 보면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불렀는데도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이야기 또 지장보살인 지장경 열심히 독송하면서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면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선지식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나무아미타불 부르는 게 가장 좋고요 스님 저는 평상시에 관세음보살을 많이 불렀습니다 하면 이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습관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습관을 들어보세요 갑자기 관세음보살 부르던 거 멈추고 나무아미타불만 부르세요 하면 사람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게 오히려 망상이 됩니다 그래서 선지식들께서는 관세음보살을 불렀으면 한 번에 바꾸지 말고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무아미타불 연불과 인연을 짓고 지장보살 부르던 분도 갑자기 지장보살 그만 부르고 나무아미타불 부르세요 하면 마음에 또 그게 망상이 되고 흔들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장보살, 지장보살 부르던 습관 위에다가 나무아미타불 지장보살, 나무아미타불 지장보살, 나무아미타불 지장보살 이렇게 부르시면 지장보살 부르던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 함께 그렇게 극락세게 태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좋은 방법이죠 이게 다 선지식들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큰스님들께서도 관음정근하고 지장정근하던 불자들한테 갑자기 나무아미타불 연불해라 하면 사람들이 막 망상이 일어나고 하던 거 갑자기 바꿔도 되나? 이런 여러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부르는 그 앞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부르는 그 습관 위에 나무아미타불 지장보살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은 저 불국토에서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는 불자를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심하지 마시고 관세음보살은 이마 위에 항상 아미타불 부처님을 모시고 다닙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을 믿는 불자가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며 관세음보살님은 기뻐하십니다 지장보살님은 지옥에 떨어진 중생들을 구제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지옥에 떨어진 중생들이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 반가워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장보사를 믿는 불자들이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것을 지장보살님은 너무너무 아주 아주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거 부를까 저거 부를까 이거 부르다가 저거 부르면 괜찮을까 저거 부르다가 이거 부르면 괜찮을까 이렇게 망상에 빠지지 마시고 정 헷갈리시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지장보살 이렇게 같이 부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을 하나로 몰입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연불은 노인이 할 일이지 젊은 사람은 연불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이것도 아주 아주 어리석은 자의 이야기이다 여기에 무슨 말이 나오죠? 이것 또한 사람을 그르치게 하는 말이다 사람의 목숨은 무상하여 수명의 길고 짧음은 정해져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사람의 목숨은 무상하여 사람의 목숨은 영원하지 않아서 수명의 길고 짧음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죠 노인이라고 해서 먼저 나보다 간다는 그런 보장이 없고요 젊은이라고 해서 노인보다 더 오래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세계, 이 세상 속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달이 무너져, 건물 무너져, 교통사고나 전쟁이 갑자기 터져, 전염병이 돌아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바로 중생의 삶입니다 젊다고 더 오래 산다고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연불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노인이 되면 그때 죽을 때를 대비해서 죽음을 대비해서 노인이 된 뒤에 나무아미탑을 연불하고 극락세계에 발언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함부로 속단하지 말아라 저승사자가 언제 찾아올 줄 모른다 그래서 젊을 때 더 열심히 수행하고 더 연불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젊다고 해서 반드시 오래 산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젊다고 해서 교만에 빠지지 말고 젊었을 때 더 열심히 연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젊은 사람이 연불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 또 젊은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더 오래 살 가능성은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하면 나무아미탑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포함한 수많은 보살님들이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는 사람을 항상 옆에서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일수록 험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연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젊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살이가 편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업장을 소멸해야 됩니다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정성껏 하면 이 업장이 소멸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연불 공덕을 짓고 불보살의 가피를 받고 업장을 소멸하고 자꾸자꾸 공덕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연불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발심하여 연불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만약 오래 살게 되면 연불하는 시간이 많아지니 그만큼 수행의 공덕이 깊어지고 극락정토에서 받을 품위도 또한 높아질 것이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오래 살게 되면 오래 살면서 연불하는 것이 또 공덕이 있습니다 오래 살면서 연불하면 그만큼 더 많이 연불하니까 연불에 공덕이 쌓이게 될 거고 연불에 공덕이 많이 많이 쌓이게 되면 극락세계 태어날 때 태어나는 품위 우리 앞에서 구품이라고 배우셨죠 얼만큼 연불하고 얼만큼 선업을 많이 지었냐에 따라서 극락세계 태어날 때 아홉 등급으로 나눠서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품왕생 앞에서 다 설명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불을 이번 생에 오래 살면서 연불을 그만큼 많이 하면 다음 세상 극락세계 태어날 때 태어나는 등급이 그만큼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옛사람이 이르기를 늙기를 기다려 도를 배우려 하지 말아라 저 많은 외로운 무덤은 젊어 죽은 사람들이다 이야 너무나 씨가 너무나 씨가 촌철살인 너무나 날카롭지 않습니까 도 닦는 사람들이요 늙기를 기다린 뒤에 늙어서 도 닦겠다는 말 하지 말아라 저 무덤을 봐라 저 외로운 무덤들이 다 젊은 사람들의 무덤이다 저 무덤들을 보면 나이 든 사람의 수명이 닿은 사람들의 무덤도 있겠지만 저 무덤들의 많은 또 송장들이 다 젊어서 죽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젊음을 과신하지 말고 젊음을 너무 교만하게 믿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연불하고 공덕을 쌓아라 그런 고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을 잘 음미하여 스스로 맹렬히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일찍 연불수행을 시작하면 이미 정해진 어분 피하기 어려울지라도 단명하여 죽어도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자주 드렸습니다 크게 받을 업은 작게 받고 작은 업은 소멸한다 우리가 연불을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하면 크게 받을 업은 작게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받아야 할 작은 업은 스르륵 소멸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불교 경전이나 설화를 보면 정말 뿌리 깊게 정해진 업보는 바꾸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향이었던 카필라구 석가족들도 부처님 살아 당시 부처님이 살아계시던 그 말년에 부처님께서도 이 석가족이 멸망하는 것을 끝내 막지를 못하셨습니다 왜냐 석가족이 지니고 석가족들이 받아야만 했던 뿌리 깊은 정해진 업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비록 정해진 업보라서 석가족의 멸망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그 석가족 중에서 열심히 연불했던 수행자들은 열심히 연불했던 불자들은 목숨이 다 한 뒤에 다 어디에 태어났다? 저 극락세계나 천상세계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혹 우리가 머나먼 과거 전생에 정말 못된 짓을 만회해가지고 바꿀 수 없는 뿌리 깊은 정해진 나쁜 업보가 있다 하더라도 평상시에 연불 수행을 열심히 한다면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을 수 있고 어쩔 수 없이 단명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큰슴들 중에서도 단명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본인들 전생에 업보거든요 수행을 많이 하다가 단명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다음 생에 그 연불의 공덕으로 다음 생에 성불학교 극락세계에 들어가게 될 터이니 어찌 이것을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연불하고 연불할 뿐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연불 정포법을 닫고 진실로 연불하는 수행자는 오래 살기를 바라지 않고 단명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설사 단명했다 하더라도 저 극락세계 성불학교 우주에서 가장 행복한 최상의 불국토에 태어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단명한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래 산다 하더라도 이 사바세계는 무상하고 허망한 세계이기 때문에 굳이 이 허망한 세계에 오래 살기를 집착하지 않고 어서 빨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항상 마음으로 발언하는 그런 삶과 죽음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중심이 잡히게 됩니다 그게 연불정토의 수행입니다 그래서 옛 선지식들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일수록 연불정토법을 닦아라 연불정토법을 닦으면서 항상 불보살님이 연불의 공덕으로 나를 돌봐주시고 또한 이 연불의 공덕으로 내가 죽은 뒤에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된다라는 믿음과 중심이 딱 서게 되면 죽음의 공포는 저절로 쓰러져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연불수행을 열심히 열심히 닦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연불수행의 깨끗한 업을 닦아서 정토의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비록 수행 공덕이 얕을지라도 믿음과 발언이 깊고 간절하면 또한 부처님의 영접을 받아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연불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부처님 연불수행의 공덕을 깨끗한 이 선업을 자꾸 닦은 사람들은 이미 저 정토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의 정토세상과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비록 이번 생에 수행 공덕이 좀 부족할지라도 아미타 부처님의 연불가피의 힘으로 반드시 극락세계에 완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발언이 깊고 간절하기만 하다면 책에 나오죠 내 수행 공덕은 부족하다 하더라도 믿음,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세계에 대한 믿음, 발언 반드시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발언 그리고 이 믿음과 발언을 통해서 간절하게 간절하게 연불할 수만 있다면 혹 나의 수행의 공덕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에게 수행을 권하는 식구가 하나 있다 여러 현자들에게 권하노니 여러 현자, 현자는 지혜로운 사람을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여러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여러 현자들에게 권하노니 빨리 수행해라 빨리 수행해라 허찍거리 그만하고 어서 수행해라 어서 마음 수행해라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에 더 이상 그만 휩쓸리고 어서 이 마음 공부해라 수행해라 세월은 화살과 같아서 머물기 어려우며 여러분 화살을 팽 하고 쏘면 중간에 화살이 멈추나요? 쭉 하고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에 딱 박히지 않습니까? 그 화살의 빠르기가 비유하자면 이 세월에 흐르고 흐르는 그 빠르기가 바로 화살의 빠르기와 같다는 겁니다 세월은 화살과 같아서 머물기 어려우며 저도 출가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엊그제 그 10대 후반에 파랗파랗했을 때 머리 깎고 출가했는데 그때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가 출가한 지 20년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그 20년 동안 제가 뭘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순식간에 흘러가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연세드신 연장자분들 어르신들께서는 세월이 정말 화살과 같이 빠르구나 이걸 아마 어르신들께서는 더 절실하게 느끼실 겁니다 춥고 더움은 번갈아 가면서 늙음을 재촉하니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낮과 밤이 돌고 돌고 여름과 겨울 사계절이 돌고 도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춥고 더움이 번갈아 가면서 늙음을 재촉하니 계속 늙어요 계속 늙어 청년이 머리 휘어짐을 깨닫지 못하네 파르파르테뜬 그런 젊은이들이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하다가 어느 순간 거울을 봤는데 거울에 흰머리가 자라 있더라 뭐 이런 옛 식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이 머리 휘어짐을 깨닫지 못하네 저도 이제 아직은 흰머리가 없는데 언젠간 저도 흰머리가 생기겠죠 저 선배 스님께서 정말 힘의 장사이신 선배 스님이 계셨는데 선배 스님께서 젊었을 적엔 그렇게 자기 힘 믿고 그 늙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삭발을 하시려고 이렇게 거울 보고 삭발을 하시려는데 여기에 귀 밑에 허옇게 흰머리가 이렇게 도단한 걸 보고 이렇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셨답니다 뭐 그냥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이 없는 그런 찹찹한 느낌 있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저도 평소에 동안 소리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내 입으로 얘기하니까 좀 저도 평소에 동안 소리를 좀 많이 듣는데 저도 이제 늙죠 저랑 친한 어느 불자님이 광우수님 주름살이 더 깊어졌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언젠가는 흰머리가 막 도다 날고 저도 이제 주름살이 생기고 살이 이렇게 다들 이제 늘어나게 되겠죠 이게 바로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생로병사는 중생이 피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염불하고 공부하고 마음 수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난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더 나이 듣기 전에 더 몸에 힘 떨어지기 전에 한마디 한 구절이라도 항상 염불하는 습관 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염불은 한가한 사람이 할 일이지 업무로 바쁜 사람은 못한다고 한다 그래서 흔히 이제 공부하셔야죠 이제 수행하셔야죠 염불하셔야죠 스님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그러는 분들이 많죠 이것은 백거이 당나라 시대 때 최고의 그런 시인으로 손꼽혔던 이제 백거이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이 백거이가 또 엄청나게 독실한 불자였어요 백거이가 한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걸을 때도 아미타불 앉아서도 아미타불 날아가는 화살같이 바쁠지라도 아미타불 염불 그만두지 않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걸어 다니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걸어 다닐 때 아미타불 아미타불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이렇게 앉아서 쉬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앉아서 쉬는 시간에 딴짓하지 말고 아미타불 아미타불 여러분 이제 잠잘려고 딱 누운 시간 있지 않습니까 누웠을 때에도 마음속으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너무 피곤해서 염불할 힘조차 없을 때는 요새 시대가 너무 좋아요 우리 인터넷에서 염불 있지 않습니까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염불소리 틀어놓고 그 나무아미타불 염불 귀로 들으면서 마음으로 마음으로 되새기면서 그렇게 염불 들으면서 잠에 들면 됩니다 그게 다 알게 모이게 우리 마음자리에 염불의 공덕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거인은 뭐라고 하셨죠 날아가는 화살같이 바쁠지라도 날아가는 화살같이 바쁠지라도 아미타불 염불은 그만두지 않네 참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걸을 때도 아미타불 앉아있을 때도 아미타불 누워서도 아미타불 잠잘 때에도 아미타불 아무리 바빠서 날아가는 화살 같아도 날아가는 화살같이 바쁜 그 순간에도 이 아미타불 염불은 내가 멈추지 않겠노라 이 정도 마음가짐은 있어야 우리가 염불 공덕을 쌓아가는 겁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래서 저도 이제 화개사에서 여기 BTN에 이제 녹화 올 때에도 전철 타고 올 때에도 전철 안에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마음속으로 염불하고 택시 타고 올 때에도 택시에서 가만히 앉아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염불하면서 오고 또 다시 절에 돌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불 연불하면서 항상 발언하기를 살아서는 부처님 가르침 널리 전하다가 죽으면 오직 아미탑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합니다 라고 마음으로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아미탑을 연불하면서 이 연불의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모든 중생 행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연불을 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없는 시간에라도 쪼개고 쪼개서 연불하는 게 바로 수행자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쁘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자꾸 연불수행 닦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갈제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갈제지라는 사람의 아내가 배를 짜서 어려운 살림을 도왔다 우리 옛날 사극 보면 이렇게 배 짜는 기계 있었을까 배 짜는 거 어느 날 한 스님에게서 연불 법문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는 온종일 쉬지 않고 연불하였다 옛날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보다는 무식했지만 마음은 순수하고 순박해서 뭐 하나를 배우거나 뭐 하나를 들으면 그거 하나를 일심으로 일념으로 닦는 맛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다들 똑똑하고 잘났는데 이 순박함 이 순수함이 다들 사라진 것 같아요 이 부처님 경전에 근거를 두고 연불 법문을 하면 똑같은 불교 신자인데도 다른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이 연불 법문은 엉터리니 연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는 실제로 있는 세계가 아닌 가짜라느니 연불 법문은 수준 낮은 가르침이라느니 이런 식으로 비방하는 그런 불교 신자들도 있어요 정말 희한한 일입니다 아니 제가 뭐 생뚱맞게 부처님 경전에 없는 말 떠들고 있는 겁니까 수많은 부처님 대승경전에 나와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건데 하다못해 저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에 전해지고 있는 니까야라는 부파불교의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승경전을 무시하기는 해요 그 사람들은 니까야를 교과서로 삼으니까 그러려나 보다라고 넘기겠는데 똑같이 한국불교에서 대승불교를 공부하신 그런 불자분들 중에서도 아미타 부처님 연불정토법을 무시하거나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정말 희한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헛떡떡, 헛떡떡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대가 석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었다면 부처님 경전에 나와있는 내용을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무시해도 좋다 그러지도 못하면서 자기의 아르마리에 빠져서 부처님의 경전을 비방하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엉터리고 믿지 못할 일이다 라고 해버린다면 과연 그것이 온당한 일이겠는가 저는 감히 무서워서 그런 구업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신도들한테 솔직하게 저는 깨달음이 부족해서 대승경전에 나와있는 그대로 저는 그냥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지언정 내 마음대로 부처님의 경전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경전을 비판할 수 있느냐 저는 감히 못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비록 지금 사람보다는 무식했지만 이렇게 한 구절 한 법문이라도 들으면 한 마음 한 뜻으로 순수하게 닦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배틀 위에 앉아 북을 한번 던질 때마다 아미타부처님 명호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한 번씩 부르며 그렇게 늘 수행하였다 그러니까 이 아줌마는 불교가 뭔지 경전이 뭔지 교리가 뭔지 몰라요 지나가는 스님이 나무아미타불 연불 본문에 가르쳐준 뒤로 그냥 배 짜고 일할 때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요 오직 그거 하나만 닦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온종일 배를 짜면서도 고생스럽지 않았다 그러니까 고생한다는 마음 일으키지 않고 배 짜면서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 남편은 도가에 도가는 도교입니다 도교 도교의 연단술을 닦으면서 아내에게 연불을 벌이고 단약을 연마하라고 권하였다 연단술은 신선이 되는 법입니다 신선이 되는 술법 도교의 신선이 되는 술법을 연단술이라고 하고 단약은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외단이라고 하고요 하나는 내단이라고 하는데 외단은 신선이 만든 약을 먹으면 나도 신선이 된다라는 약이 있대요 그걸 단약이라고 본대요 외단약 외단 약을 먹으면 신선이 될 수 있는 약 그리고 또 하나는 내단이라고 있어요 내단 내단은 그 약이 실제로 먹는 약이 아니라 우리가 단전호흡을 해서 단전의 기를 모으면 그게 약이 된대요 단전의 기라는 약이 돼가지고 그 기를 잘 단전의 기를 잘 키우면 신선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게 내단이에요 저도 출가하기 전에는 이 신선도를 조금 닦았거든요 다행히 불법을 만나서 제가 올바른 길에 들어서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남편은 이 신선도 수행을 하는 사람인데 아내가 맨날 나무아미탑을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니까 답답한 거야 야 그런 거 하지 말고 야 그거 다 필요 없어 신선 되는 이 법을 닦아야 돼 여러분 중요한 게 또 이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진데 짤막하게 얘기하면 불교에서는 신선 도교에서 말하는 신선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영원한 길이 아니랍니다 도교에서 말하는 신선은 불교에서 영원한 깨달음으로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능험경 같은 경전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거 신선도 닦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 들으면 또 싫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불교에서 바라보는 관점하고 도교 수행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러나 아내는 따르지 않고 배를 짜며 정가같이 연불을 계속하였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배를 짜며 연불하던 아내 앞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허공에 몸을 드러내어 광명이 천란하게 빛났다 우리가 이걸 알아둬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중생이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이 꿈과 같아요 꿈인데 이 꿈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일심으로 일념으로 연불을 하고 연불을 하면 저 깨달음에 계시는 부처님께서 이 꿈속에 살고 있는 중생들 모습 앞에 그 깨달음의 몸을 이렇게 드러내실 때가 있답니다 그걸 이제 부처님이 아바타라고 하죠 화신 아바타 화신 변화되어진 몸으로 중생 앞에 이렇게 쫙 하고 나타날 때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처님이 연불을 열심히 하면 부처님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신다라는 것도 경전에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경전에 반주 산매경 이런 경전에 나옵니다 단 그거에도 집착하면 안 된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연불을 하면 부처님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긴 있어요 그것조차 무시하면 안 돼요 경전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불교 공부 조금만 하면 그걸 다 무시해버리대요 경전에도 나오는 건데 단 뭐 하지 말아라 집착하지는 말아라 금강경에 그 내용이 나오죠 금강경에 보면 범소유상, 개시어망, 야기 새끼나 이음성구와 이런 사국의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불을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하면 실제로 불보살님이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이 있기는 있다 옛날 큰스님들께서도 그런 경험들을 하셨다 단 집착하면 병이 되고 집착하지 않으면 된다 꼭 무집착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을 친견하게 되자 아내는 급히 일어나 예불하고 나서 남편도 불러서 함께 예불하게 하였다 남편은 연불공덕으로 부처님을 친견하였으니 임종시에는 틀림없이 부처님의 영접을 받아 왕생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여기 이제 특별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원래 불교서라나 그런 어떤 기록을 보면 내가 연불을 해서 부처님의 모습을 볼 때 보통 내 앞에만 나타나요 그러니까 연불을 한 그 사람 앞에서만 나타나고 딴 사람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흔히 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신도들하고 같이 연불을 했는데 지극한 마음으로 연불을 하니까 부처님께 앉아계신 부처님이 불상해서 내려오셔서 나한테 이렇게 물을 주셔서 그 물을 마셨더니 내 병이 싹 나았다 뭐 이런 가피서라가 있는데 나는 봤는데 딴 사람은 못 봐요 그러니까 내 연불의 힘으로 불보살림을 친견한 거예요 또 여기는 아내가 연불했는데 남편도 봤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남편도 전생에 복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은 부인을 잘 만나야 되고 부인은 남편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또 복 있는 사람끼리 만나요 그리하여 도가의 성경을 불태우고 그래서 남편이 자기가 믿던 도교에 신선도 땋는 경전 신선의 경을 불태우고 부부가 함께 연불 본문을 닦았다 그 뒤에 부부가 임종할 때 상서가 있었고 상서로운 그런 현상이 있었고 함께 극락정토에 왕생하였다 참 금술이 좋죠 죽어서도 다음 생에 극락생에 같이 태어났어 이렇게 연불은 일하는 사람에게도 장애가 없는데 어떻게 한가로운 사람만이 연불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아줌마처럼 이 분처럼 하루 종일 배짜면서도 나무아미탑을 나무아미탑을 연불하고 하루 종일 노동하면서도 연불을 해서 극락세게 태어났는데 왜 바쁘다고 핑계대고 이 연불 수행을 하지 않느냐 다 핑계라는 겁니다 바쁘면 바쁜대로 나무아미탑을 한가하면 한가한 대로 나무아미탑을 오직 부처님 믿고 의지하면서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닦으니 반드시 불보살림의 가피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 여러분 나 똑똑하다 나 잘났다라는 생각 다 내려놓고 이 대승 경전 이 부처님 대승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시고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믿고 의지하시면서 이렇게 마음 공부하시고 마음 수행하시고 열심히 연불 수행 꾸준히 닦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